상의를 보면 상의를 고칠 거예요. 어깨가 굉장히 크잖아요. 어깨 크고 소매 기장 크고 옛날에는 소매 부리가 6인치였는데 6인치에서 6인치 반이었는데 요즘은 5인치 반, 5인치 4분에서 그렇게 입습니다. 통도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줄일 거고요. 여기 보면 어깨가 커서 이만큼 줄일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 손님은 지금 어깨가 보면은 하견이라 그래요. 어깨가 많이 쳐졌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상견이고 이게 중견이고 이게 하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패드가 아주 얇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만 좀 한 1cm 정도 된 걸로 패드를 넣어줄 겁니다. 사이드로 해서 줄일 거에요. 뒤품을 항상 줄일 때는 이것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뒤품이 크다고 이렇게 줄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운전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손이 앞으로 안 가요. 항상 양복을 할 때에 뒤품은 좀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줄이더라도 어느 정도만 여기에서는 한 1.5cm 정도만 줄일 겁니다. 더 많이 여기까지 줄여버리면 옷이 불편해서 나중에 원이 있습니다. 그 점은 항상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허리선 그리고 이 상동도 조금 줄일 건데 상동은 이쪽에서 안쪽에서 지금 줄일 거에요. 근데 그거 이제 작업하면서 보면 되고요. 단추를 풀었을 때 양복은 이 정도 이렇게 벌어져야 정상입니다. 지금 안 고쳐서 그렇지 고쳐놓으면 이 정도 벌어질 거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잠그면은 땡기듯하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때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점만 주의하시면. 예 그 상위 암홀 재단을 할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위 암홀 재단이. 지금 이 핀을 이렇게 꽂아놓은 것이 이만큼 줄인다고 이렇게 꽂아놓은 것이 이만큼 줄일 거라고. 꽂아놓은 건데 이만큼 지금 줄일 거거든요. 이렇게 줄일 건데. 여기가 지금 너무 커가지고 아무리 너무 커가지고 약간 찝었습니다. 원래는 찝으면 안 돼요. 여기를 타가지고 이거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요령을 좀 부린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소매 이동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소매 이동선이. 소매 암홀을 재단하는 것을 설명을 할 텐데요. 지금 소매 이동선이 여기잖아요. 그런데 소매를 이만큼 줄인다고 이렇게 제가 핀을 이렇게 찝어놨습니다. 이만큼 줄일 거라고. 이 어깨를 암홀을 이렇게 앞쪽에도 좀 줄이고. 옷이 너무 커서 앞쪽에도 줄이고. 어깨에도 줄이고. 어깨에도 줄이고. 뒷품도 좀 줄이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꽂아놓은 겁니다. 잘 될 때는요. 이 학생은 여기로 지금 돌아가는 데는. 이 선이면 충분하구요.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돌아가는 선이. 암홀 선이. 이게 돌아가야만. 어깨가. 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대로 돌아가야만. 근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갈 거구요. 여기에서 이동선에서. 소매 이동선이 표시해놨잖아요. 나중에. 소매 재단할 때도 여기다 맞춰서 재단할 겁니다. 이동선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선이. 이 선하고. 암홀에서. 소매에서 암홀 돌아가는 선이. 이 선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 곡선이 조금만 틀어져도. 소매가 제대로 안 달립니다. 그니까. 소매 이동선하고. 이동선하고. 이동선이 여기 있잖아요. 소매 이동선이. 이동선이. 제단 맞춰서. 곡선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하고. 소매 나중에 재단할 때. 선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대로 그려놨구요. 제일 중요한 점은. 이 선하고. 여기에서. 곡선만. 제대로 맞춰주면요. 몸판. 곡선하고. 소매. 재단할 때. 이 곡선하고만. 제대로 맞춰주면. 소매가 제대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곡선이 조금 안 나오기 때문에. 차주겠습니다. 그래야. 라운드가 제대로 나오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치는데. 두 개가 지금. 한 번에. 조장을 놓고. 잘라지게. 잘 안 잘라지잖아요. 그런 경우는. 하나씩. 해가지고. 박수. 항ue는. 양. 가정. 굉장히 중요하죠. Ooo. 정말. 소임하지만. 뒷품도 크기 때문에 뒷품도 쳐내주는 겁니다. 몸판은 제대로 안했고요. 지금 암홀 쪽만 찍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선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박았으면 이제 미싱으로 한번 박아줘야 됩니다. 움직이지 말게끔. 핀으로 지금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다 찍어놨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이쪽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집어넣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고. 이게 이렇게 남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밑에서 밑가시가 받쳐줘야만 이렇게 딱 펴지는 거예요. 아무리 다려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항상 핀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끔 이렇게 찔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단에 있을 때는 미싱으로 한번 박아주는 거예요. 움직이지 뭘 하게끔쓰고. 언제 움직이지 못하게끔 미싱으로 한번 이렇게 박아왔습니다. area 물을 맞춰서 잘라주면 됩니다. 각각의 물을 맞춰서 잘라주면 됩니다. 여기 밑에 하고 이렇게 이렇게 뒤집었을때 여유를 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커요 지금 이렇게 뒤집었을때 암걸테이프를 붙일거에요 붙이기 전에 가위질이 지금 두꺼운걸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안 잘라졌잖아요 여기 싹 다듬어줘야돼 이게 암걸테이프라는거에요 이쪽에는 안늘어나고 이쪽에는 늘어납니다 이렇게 이런걸 밀고 가면 안됩니다 이런걸 밀고 가면 안됩니다 이런걸 밀어서 눌러야죠 두꺼운걸 잘라놓으면 이렇게 이렇게 중앙칸이 안 잘릅니다 다듬어줘야돼 곡선제도로 나와야되구요 여기에가 심지가 안붙어있으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심지가 안붙어있을 경우에는 힘지를 붙여줘야됩니다 그래야만 소매를 닿을때 조금 편해요 이게 지금 심지를 안붙은 상태에서 소매를 달잖아요 거기가 찌글찌글합니다 파칼이 들어간 것처럼 이 암걸테이프를 붙여주는 이유는 소매를 달면서 몸판에 파칼이 들어가지마라고 붙이는거에요 그래가지고 이건 반으로 하기 때문에 오바로콜을 쳐가지고 오바로콜을 쳐서 한번 이렇게 박아줘야되겠죠 그래가지고 몸판으로 박는겁니다 지금 이렇게 박아왔습니다 오바로콜을 쳐가지고 이렇게 보면 오바로콜을 쳐가지고 한번 박은 다음에 이렇게 박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거죠 그러면 이제 소매를 달려면 암홀이 몇인치나 나가는가를 봐야되겠잖아요 암홀을 소매를 맞추려면 11인치가 조금 안됩니다 11인치 잡구요 이렇게 보면 12인치 14분의3입니다 14분의3 암홀이 14분의3 암홀이 항상 하다보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놓은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매를 재단하면 됩니다 지금 소매통이 6인치에요 6인치에서 소매통을 조금 줄겠습니다 요즘은 소매통을 소매통을 한 5인치 반 정도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줄일때게 밑에는 줄일때게 이렇게 가면서 위쪽에는 손을 대지 말구요 이렇게 잘라낸다 이렇게 잘라낸다 짧게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몸판에서 쳐냈잖아요 뒷판에서 쳐내고 그래서 한 1인치 정도는 지금 나무를 소매통이 지금 크잖아요 소매통이 큰데다가 몸판은 줄였어요 몸판은 몸판은 한 1인치 정도 줄여놔서 요정도 쳐낼겁니다 지금 여기서 쳐내는 양이 이렇게 이렇게 쳐낼거에요 저녁에 팔통이 크고 그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암홀 재단을 할겁니다 소매 기장을 지금 줄일거잖아요 1인치를 줄일겁니다 소매 기장을 1인치를 줄일거니깐 이렇게 올려 놓고 소매 기장을 1인치를 줄일거니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빼내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려가지고 같이 자르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잘라낼건데요 같이 잘라내야 되겠잖아요 근데 여기 선생님은 교통상으로 손을 좀 다쳤어요 그래서 오른팔을 조금 적게 할겁니다 우측팔을 이렇게 그려서 위에다 놨거든요 그럼 똑같이 잘라내면 되겠죠 똑같이 두 개를 팔이 정상에 살아만 근데 잘라낼게 원래 그린 선은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곡선이 안나오잖아요 여기가 여기 암홀 밑에 곡선이 나와주어야만 이렇게 하면 이게 채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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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위를 하면서 위치해서 원래 그린 선에서 좀 더 들어가게 그리고 곡선 만들어준 겁니다 지금 곡선이 들어갔죠 이렇게 여기 여기 암홀선이 자가 여기 그 이 선이 둥글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린 선 보다도 그 안쪽으로 따내는 거에요. 제가 아까 그 먼판에서 재단을 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게 박음선이고 여기까지는 이 선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 선이 이렇게 해서 이 박음선하고 이렇게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차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 가지고도 굉장히 못이 소매가 제대로 안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럽니다. 조금 파주겠습니다. 이 선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떨어져야해요. 근데 얘가 조금 남잖아요. 조금 더 쳐주겠습니다. 여기가 정확하게 안맞으면 소매가 아무리 잘 달아도 웁니다. 곡선이 정확하게 떨어졌잖아요. 소매 닿으면 소매가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 됐는데 우랄 잘려내야 되는데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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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에 산을 표시해야 되겠죠? 넓은 쪽이 앞쪽입니다. 겹치지않을정도로 겹치지않을정도로 다시를 돌려줘야 되겠죠? 양념장 약하게 간을 갈수록 더 넣어주는거죠 4위가 지나면 최대한 넣을수있는데 겹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협찬으로 가면 안되겠죠 이건 조금 더 약하게 겹쳐서 들어가면 안됩니다 지금 이 정도면 잘 잡힌거죠 닭가루가 괜찮습니다 이제 소매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소매를 만들어 놨으면 한번 핀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잡아 보는 겁니다 여기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해서 소매사육은 나중에 패드 닿을 때 생각해서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달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소매 이동선이 있는데 있는 쪽 여기로 이제 맞춰서 올라가는 거죠 이동선이 지금 여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동선이 이동선하고 소매하고 이렇게 맞춥니다 그러면 소매 돌아가는 선하고 몸판 돌아가는 선하고 똑같이 재단했기 때문에 여기가 딱 맞겠죠 돌아가는 선이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맞춤 약간 좀 남는 것도 같은데 남는 것도 같은데 여기는 핫한행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핫한행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 나머지는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 남잖아요 이쪽은 더 남고 이걸 안 소매를 박으면서 싹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기판도 한번 봐봐야 되겠죠 소매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소매가 이렇게 좀 큰 경우는 또 뜯다 박을 수가 없잖아요 뜯다가 박으려면 힘드니까 늘 수도 있는데 안 되면은 이쪽에서 약간 접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너무 많을 경우는 여기 시작하는 부분에 이 부분에서 약간 사물일 정도만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소매를 한번 봐봐야 되겠죠 소매가 잘 달려나 안 달리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잘 달렸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잘 달렸잖아요 연기가 그래서 이건 그대로 달면 됩니다 소매를 이렇게 봐도 여기가 이렇게 봐도 잘 달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돌아가는 선을 맞춰주니까 이게 곡선이 제대로 나온 겁니다 소매가 클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약간 접어줘도 됩니다 근데 수성집에서는 이게 가능하지만은 일반 양복점이나 정품 옷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소매를 이렇게 어깨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별 상관은 없어요 맞춤이나 이런 옷들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수성집에서만 가능한 거죠 이렇게 크잖아요 최대한 넣는 데까지 좀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는 바깥에 넣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소매가 더 잘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 줍니다 도로와를 들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딱 넣어주면서 박으면 됩니다 그리고 거의 맛있었죠 접치면 안되겠죠 접치면 안되겠죠 접치면 안되겠죠 접치면 안되겠죠 접치면 안되겠죠 요로만에 살짝살짝 움직여 주면 좋습니다 요로만에 살짝살짝 움직여 주면은 좋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것은 한번 봐야 되겠죠 자세히 보면은 이게 좀 크잖아요 이렇게 이건 이쪽에서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곳까지 넣어주면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어주면은 손이 잘 되어지면 보신다. 거의 마져버렸죠? 지금 똑같이 빼고 있는 그대로 그대로 부드럽게 감동 지금 이쪽은 호매가 약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먹어주고 있습니다. 곡선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자연스럽게 잘 돌려줘야합니다. 곡선이 지금 이렇게 잘 돌아갔잖아요. 약간 밀린 듯한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안보여요. 이렇게 보면 잘 떨어졌죠? 반대쪽으로 돌려줍니다. 같은 손이 이동되니까 같이 맞춰줘야 되겠죠? 이동산은 여기가 있는 이동산입니다. 이동산에다가 가늘을 꺾아놓고요. 이 부분은 파카렉이 들어가도 안되고 안들어가도 안되고 정확하게 그대로 똑같이 떨어져야 된다고 했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맞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바깥을 조금씩 줘도 됩니다. 약간 크나요? 약간 큰데요? 여기는 그냥 밖에 있습니다. 여기 맞죠? 지금 소매산이 맞죠? 소매산이 맞죠? 소매산이 소매산이 잘 안서 이렇게 한번 봅니다 약간 큰데 아까 저쪽엔 저거 잃었었는데 이쪽은 또 많네요 저쪽에도 그냥 태서 박어도 됐다는 얘기에요 근데 박았으니까 그냥 가면 됩니다 내가 다 본 거니까 여기 밑가시 박을 때는 제가 지금 곡선을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는 정확하게 박아져야 됩니다 여기서 돌아가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렇게 맞춰서 나운드로를 정확하게 박아져야지 조금만 틀어지면은 나중에 다리미질 할 때 여기가 곡선이 안 나옵니다 일본말로는 암마이라 그러죠 암마이 고로시 할 때 곡선이 안 나옵니다 여기 박을 때 좀 더 헷갈리는데 이건 이렇게 넣어주고 이건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밀어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넣어주면서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맞추면 되겠죠 밀어넣이 여기 끝나는 부분 여기 이렇게 그래서 틀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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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절리 반대편으로 여기도 좀 반대편으로 맞출까요 이렇게 그래서 쉬다 보면서 미리서 거기를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동그랗이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여기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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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이렇게 한 번 낙지 천천히 이렇게 여기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넘어가지고 이렇게 대를 벌리면 되잖아요. 잘 만져줘야 됩니다. 굿나게 큽니다. 이렇게 덜을 벌리면 가다듬어요. 덜을 벌리면 쇼고 가다듬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바다 음료 고춧가루 고춧가루 퀴고 좋았습니다 선인이 오시면 입혀가지고 사진을 하나로 찍어보겠습니다 단추를 풀었을때 양복은 이정도 벌어져야 정상입니다 지금 감사합니다.